강아지 이걸로 와이에게는 서울이에요 정말 하하 저번에 올렸다 예? 네 아 야 뭐야 나 질거니? 야 아아아아악 tele그룹 움 와 반짝반짝 냉장고를 꼴자 좌우랑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 저 뭐고 쓰레기장인지 이게 어디 음식점입니까? 이거 어쩌냐고 이렇게 했습니까? 저희들하고 깜짝 놀랬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거는 이거는 아예 쓰러지면 그럼 악취 악취... 이거 또 양념 해놓은 거는 또 둘째 치고라도 뭐 먹을까? 지금 중간에... 파원을... 물을 보관하고... 파원을... 사장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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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...